나는 있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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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있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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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때문에 못하겠다면? 네 한 집에서 같이 안 살아도 괜찮아요 기대는 있어요 어메! 어메! 난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지만 어메!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또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아주 예쁜 꽁주랍니다 무남독료 평생 혼자서 생활을 해봤기에 이런 삶 속에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제가 좀 약간 어딜 나가는 이렇게 약간 좀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을 다행히 또 언니들과 또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이었고 또 보고 싶은 언니들이었기에 사실 큰 용기를 냈습니다 동생같이 딸같이 친구같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씀 다 아시고 언니들하고 함께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어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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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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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힘들게 왔다 감사합니다 이런 꽃다발 처음 봤지 제가 언니들을 보러 두터 시간반 여섯 시간에 와요 더 이뻐진 것 같다 이뻐졌어? 워낙 이쁘지만 언니들한테 이쁘게 보이려고요 제가 차 안에서 손 좀 봤어요 잘 봤어 어머나 아직도 여기도 이런 꽃이 피어있어요 전화 온 게 아니고 근데 애기가 있어요 애기? 네 근데 애기가 있어요 애기가 왔어? 너 어떤 애기? 애기 낳았어? 작년에 애기를 하나 입양했어요 그랬어? 네 좀 버려진 애기를 우리 애기도 다 지쳐 있어서 그래 그래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빨리 와야지 스승 애기를 갔다가 우리 딸님인데 아아 어머머머 어머머머 애기가 있어요 애기? 애기를 하나 입양했어요 그랬어?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어머머 강아지? 아 깜짝이야 이름이 뭐야? 사랑이에요 사랑이야? 사랑아 사랑아 애기 힘들었겠네 우리 애기 너무 힘들어서 사랑이 넘쳐서 많이 먹였네 크다 이제 한 살 조금 남았어요 꽤 큰데? 이거 다 이렇게 국가가 나고 다 이렇게 여전히 어머머머머머 완전히 이사지 어머머머머머머머 완전히 이사지 아이고 애쏘어 애쏘다 빨리 들어가세요. 추워요. 들어가자. 언니 빨리 들어가세요. 안 와도 돼. 사랑아. 사랑아. 들어와. 들어와. 언니 무거워. 무거워. 아유 세상에. 언니. 보고 싶었어. 작년에 언니 거기 갔을 때 못 봤잖아 내가. 그래.